한 번 물어볼게요. 그냥 뭐를 생각을 했을 때. 즉흥적인 판단을 잘하시죠. 조금 그런 편이에요. 많이 그런 편이에요. 좀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말하자면 누구 말을 좀 안 듣는 편이에요.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무리 짓고 내가 결단 짓고 내가 혼자 그런 그냥. 그런 그런 저기가 사주가 좀 세요.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. 어렸을 때부터 뭐 말을 하자면. 그. 내가 어느 일에 어느 공부에 뭐 매달리는 게 아니라. 아까 내가 직경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대로 깡 하고. 나 저 회사 가서 괜찮을 거 같아. 그니까 어거지 춘향이라고 어거지로 회사 다닌다고 말하면. 해도 되겠나. 한 번도 좋아서 회사를 다녀본 거야.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. 물론 좋아서 회사 다니는 사람은 없어. 내가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닌 것뿐이지. 그러나 그 생계 유지를 하려면 인내라는 단어도 필요하잖아.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인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. 아닌가요. 고기가 딱딱하지 마시고요.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좋고 내가 싫으면 그냥 나와버려야 돼요. 그리고 누구 말을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. 자체가 고집이 좀 항소 같은 고집 쓸데없는 고집이 좀 센 편이에요. 근데 한번 물어보자 오늘은 나한테 이동수가 두 개나 지금 비쳐요. 문서의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. 지금까지 내 와이프랑 결혼하셔서. 부부 애기 낳고 부부로 살았지만 솔직히 애들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부터 싸움의 소리라 그러죠 엄청 많이 싸우고 살았을 거예요. 그냥 애들이 좀 들어올 만큼의. 그 사장님 한번 물어봐요. 그 애들 앞에 싸우면 좀 폭력적이었어요. 최대한 뭐 안 하려고 했죠 근데 했잖아요 안 하려고 했지만 했잖아요. 조금 왜 조금이 아니에요.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장님은. 말로 안 되면 물론 여자가. 막 또라질 짓궐을 하더라도 피해 부르면 되는데. 그냥 그 여자의 성격을 죽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행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굳이 이해하냐. 그걸 보는 애들이. 아빠의 불쌍함을 느껴야 되는데. 아빠의 불쌍함을 안 느껴요. 지금 아빠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했다는 생각을 애들이 안 해요 왜 폭력적인 것을 애들 앞에 보해버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내 애들이 우리 아빠는 저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애들은 내놔 버렸을 거예요. 그리고 역시. 와이프도. 와이프도. 그 지배한 면이 있어요. 네. 지배한 면이 있고 아닌 것도 길하고 지배하게 타는 성격이 성향이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렇죠 그런데 결론 사장님이 잘못했어요 와이프가 애초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와이프 선민족이고 여자가요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맞은데. 와이프를 또라이로 만든 우리 사장님이에요. 내 말 틀렸나요. 사장님이 그냥 어쨌든 저렇든 한 번의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와이프가 사람을 못 믿게 됐을 거란 말이야 사장님을 못 믿게 됐을 거란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사장님 어디 갈 때마다 우리가 의부증이라 그래야 되잖아요. 네 의부증이 너무 심하게 돌변해 버렸을 거예요. 사장님 꼼짝도 못 하게 만들어 봤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 싸움에서 한 번 이제 잘못했다 안 그렇게 하고 봐줬으면 또 이런까지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. 근데 한 번 실수하는 걸 갖다가. 끝까지 늘어. 먹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. 내가 숨 쉴 곳이 없으니까 이게 또 한 번 또 바람을 피웠던 걸로 난 느껴져. 맞습니다. 그렇죠? 그냥.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내가 못 살겠다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응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싸우냐면. 사장님은 사장님들은 이제 나 와이프라고 못 살겠다. 와이프는. 네가 나랑 결혼을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너 안 놔줘. 딱 이 짝이야. 사장님이 지금 난 너 절대로 안 놔주니까 니가 다른 데 가서 옷을 벗고. 니가 뭔 짓을 할지 할지 안 더 나 신경 안 써. 뭔 말인지 알죠. 단지 이혼만 안 해주는 것뿐이에요. 와이프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혼 안 해주는 게 아니라. 니 멋대로 다른 여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도 관심 없어. 김은규가 아니면 아니고. 맞죠? 단 도장만 안 찍어준 것뿐이라고요. 핀말을 죽어버리라고. 응 많은 와이프에서 애들 그늘에서 왜 애들 애들아 애들은 잘못이 없어요. 아버지 폭력을 봤으니까. 아버지랑 엄마랑 매일 그 폭력 속에 싸움을 봤기 때문에 애들은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. 아버지가 애들한테 사과하기는 너무 늦었다고요. 뭐만 하는지 알겠어요. 그런데 와이프는 사장님을 사랑해서 안 놔주는 게 아니라. 집착의 병도 있고 어 와이프가 이 정신 그 약간 분열증이라고 이야기할까요. 약간 그런 거 있죠. 집착증이라고 이야기할까요. 그걸 사장님이 만들어놨다고 사장님 너 반성하라고. 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사장님은 항상 집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또 뭐 뭐에 대해서 놀기는 좋아해도 내가 뭐 책임지라는 일은 솔직히 못해. 아닌가 책임지라는 걸 못해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여자든 만나도 그렇게 길게 못 만나. 왜 사장님 만나는 여자마다 사장님 사장님이 여자를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사장님이 밥 먹여줘야 되는데. 응 내 말 틀렸을까. 그 무슨 뜻이냐 한 회사에서 사장님이 오래 진득하게 붙어있지를 못한다고. 나는 열심히 하고 하려고 처음에 들어갔어. 근데 한 2개월 3개월 지나면 그 회사가 나를 뭐 터지게끔 내가 회사가 힘들어. 왜 사주가 떠돌이 사주기 때문에. 이제 알아들어요. 응 그런데 한번 또 물어봐. 지금까지 여자랑 와이프랑 살면서 어차피 와이프가 도장은 안 찍어졌잖아요. 그렇죠. 그러나 사장님이 바람을 피운 걸 나와 나와서 피웠던 어쨌든 한눈병이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. 그렇잖아요. 이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른 여자 하나가 있으니까. 아마 그럴 거예요. 네가 봐라 네가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안 찍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장님 옆에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. 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. 사장님이 그 여자한테 되게 집착하게 보여요. 맘대로. 맞죠.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내가 그 여자를 잡으려고 와이프랑 요를 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. 핑계예요. 사장님 진짜 도장 찍고 그 애한테 그 애한테 가잖아요. 그 여자 당신랑 혼인 신고 안 해요. 알았어요.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. 예. 절대로 안 합니다. 왜 이 사람 사주는 한 남자 같고 사장님이 한 여자 같고 만족 못 하듯이 이 여자도 한 여자 같고 한 남자 같고 만족을 못 해요. 알아듣겠어요. 잡으려고 하지 생각하지 마세요. 내비 두세요. 잡을수록 더 도망가요. 이럴 때 만약에 나 같으면 와이프가 물론 한 번 실수로 지겹게 힘들게 한 것은 알겠지만 애들한테까지는 애들이 아빠를 다 밀어내더라도 그래도 애들한테까지는 몰래라도 나는 생활비를 줄 것 같아. 훗날에 그래도 아버지가 뒤에서 생활비를 줬다. 그런 소리 듣게. 훗날 얘 이 말을 얘 하는 줄 알아요. 나는 언제 편해질까. 사장님 이 인생요. 이렇게 살았다가 내가 60이 돼도 안 편해져요. 그럼 훗날에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식들이 오고 내 자식들이 처리해 주지 누가 처리해 주겠어요. 안 그래요? 이럴 때 내 자식들이 오겠냐고. 난 내 아버지 몰라. 나한테 연락하지 마. 딱 이렇게 돼버리겠지. 응 지금 회사는 회사대로 꽉 짤리기 일부 직전에 있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회사는 나는 회사인데 잘못 없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어. 근데 회사는 회사 회사대로 나를 자꾸 밀어내고 있고 니가 뭐 한 게 있냐 나는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데. 아니에요. 그래서 억울한 거고. 어 와이프도 내가 지금 바람 피워서 미안하다 사과를 몇 번 했는데도 계속 나를 짓듣고 여길 짓듣고 옷 같이 입고 머리 짓듣고 그러니까 나 못 살겠다. 그럼 나와버린 거잖아. 나왔는데 그냥 또 남들다 보니 다른 여자하고 좋다는데 또 또 거기서 또 사귀게 된 거고. 그렇잖아요. 이 회사랑 살고 싶은 거잖아 이제 혼신고 해서. 그런 맘도 있잖아요. 와이프랑 도장 찍고. 그쵸? 와이프 안 찍어줘요 도장. 어? 그럼 사장님 정신 차려야 돼요. 왜 왜 회사 회사 나오면 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내가 안 맞으니까 나올다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집은.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여자들 자꾸 갈아가면서 이렇게까지 만들었냐고 바보처럼. 말 안 해요? 시간 지나가요. 이제 뭐 되돌릴 수가 없어서. 되돌릴 수가 없어 그런 건 알겠는데. 와이프가 사장님이 좋아서 요는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. 그건 알고 있죠. 널 엿 먹으라고 안 해주는 거예요. 응. 예 자기는 아쉬울 게 없으니까. 그렇죠? 내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잘못한 걸로 느껴지고요. 와이프 그래도 살라고 노력하다가 와이프를 정신병자 만들어 놓은 것은 사장님이지. 와이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. 그 정도 정신병자가 됐을 때는 그 여자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분도. 어? 그리고 또 애들한테 아버지 흉을 너무 많이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아버지라는 사람을 고개를 흔들리도록 했고 또 애들이 애들이 앞에서 사장님이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. 맞죠? 사장님이 언젠가는 애들한테 사과할 필요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사장님 인생 막 살았어요. 그냥 책임감이란 단어로 집안을 저기 아버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하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는 총각 착각하고 살았다 말하는 거예요. 일팔에 결혼하지 마시지 왜 결혼하시냐고 묻는 거고요. 됐죠? 네 아멘